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114페이지의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죠 여기도 이론적으로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우리가 순서상에서 지난 시간에 현금 수지 배우셨죠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법을 정리할 때 복잡한 내용보다는 조금 간단한 내용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거기 체계라고 해서 할인기법하고요 비할인기법이 있죠 이거를 먼저 구별을 하시는 것은 이건 제목 외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인기법에 들어가는 게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회수기관법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순수내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순연가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회수기관법 그래서 글자를 따면 이렇게 순수내현이라고 해서 문제로 여러 번 인용이 된 거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할인기법에 대한 것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1년 단위로 측정한 현금흐름만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화폐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비할인기법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림샘법이라고 있고요 어림샘법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승수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승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이런 애들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회수기관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건 단순 회수기관법이에요 투자한도를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얘는 현가회수기관이니까 현가라는 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회수기관법 그러면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고 현가회수기관법 그러면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그리고 회계적이익률법 그리고 회계적이익률법 얘네들은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다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목만 구별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회수기관법 회계적이익률법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회계적이익률법의 단점이라는 게 화폐시간가치를 무시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어림샘법이라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어림샘법은 인용을 자주 해 줘요 그러면 얘는 대충 계산을 해 보는 건데요 한 해 동안의 운영 수입만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림샘법에 가게 되면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승수의 의미는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거를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수익을 가지고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요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구성했을 때 여기가 총소득 승수라는 얘기는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이 순소득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다 근데 여기 이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출제하면 구별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총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 얘는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순소득보다는 총소득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승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 크게 되면 당연히 승수의 값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게 되면 총소득 승수가 승수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승수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은 짧아진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승수값이 클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승수라고 있어요 여기는 세전현금수지를 가지고요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겠죠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세전현금수지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죠 여기는 총투자액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얘네 둘이 묶어서 비교하고 얘네 둘이 묶어서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세전과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수익이 크냐면 세전이 크겠죠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승수가 더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 수익률은 우리가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죠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 상호 역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소득승수의 역수를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수익률의 크기를 측정하겠죠 물론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이렇게 수식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 인용을 해드린다고 하면 여기 순소득이 1억일 때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10이죠 그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10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럼 뒤집으면 10억일 때 1억이면 얘가 10%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이 역수인데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나와야 돼요 10일 때만 가능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순소득승수가 10인데 종합자본환원율은 8%다 그러면 이 8%가 틀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적인 사고보다는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접근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합자본환원율이 커지면요 승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10억인데 1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2억이면 얘가 20%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2억일 때 얘가 10억이면 얘가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자본환원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승수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에요 승수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종합자본환원율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전현금수지승수하고의 역수를요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역수니까 여기가 지분투자액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세전현금수지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이론을 할 때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수관계를 수립할 수 있고요 현금수지승수의 역수는 세후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고요 여기가 세후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계산에 대한 게 조금 힘드시다 그러면 승수의 의미라도 분명하게 알아두시고 둘이 서로 역수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관계다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림샘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비율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재무비율이라고 출제를 해요 비율분석법 그러면 비율분석법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대부비율이에요 그렇죠? 대부비율이고요 금융에 가게 되면 담보인정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대부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하는 게 대부비율을 기초로 하죠 통상 대부비율이 60%를 준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60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를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2억이면 1억 2천 3억이면 1억 8천 즉 부동산 가치가 크면 클수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부율을 갖고 뭐를 측정할 수 있냐면요 융자금의 크기도 구별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렛대 효과도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지렛대라는 건 결국 이 융자를 우리가 지렛대 삼아서 투자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시험에서 활용하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대부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부채에 대한 지분 그름은 틀리죠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곱하기 100의 논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이 60%면요 얘가 몇 프로냐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50%일 때 얘가 몇 프로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부채의 비율을 계산하는 요령은 전체가 100이에요 전체가 100인데 만약에 빌린 게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께 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비율이 50% 그러면 이 부채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이 내께니까 50분에 50하면 1이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0%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60을 집어넣으면 되죠 위에다가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면 40 남죠 40분에 60 하면 1.5가 되겠죠 1.5 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50%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비율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시는 게 부채 감당률인데요 얘는 지문상에서 활용을 많이 하니까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이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거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융자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인데요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1보다 크죠 그러면 12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의 원리금 상환하고도 2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100만 원인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게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러면 8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의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얘가 1.2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얘기죠 0.8이라는 것은 0.8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기초해서 부채 감당률을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채 감당률을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1.2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수익이 150만 원이 나와서 1.5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많아짐으로써 은행업도 빌려간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부채 감당률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요 유효 총수의 덕분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를 측정할 때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가 같으면 1이고요 수익보다 비용이 커지면 1보다 커지고 반대 경우는 1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 A는 유효 총수득이 가령 예들어서 천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경비가 가령 예들어서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가령 예들어서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분의 600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1,250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합하게 되면 1,600이 되면 1,000분의 1,600이니까 1.6이죠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수익보다도 비용이 더 크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채무분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가 1,000일 때 얘가 300이고 얘가 8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500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1,000분의 800이 되니까 얘는 0.8이 되겠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수익으로 비용이 충분히 감당이 되죠 그러면 채무분행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분행률에 대한 것도 용어상에서 활용이 됐던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투자론에서는 용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경비비율은 작은 게 좋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경비가 크면 그수록 영업경비비율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업경비비율은 작을수록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림샘법의 한계는요 미래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 간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의 한계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비율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 비율을 구할 때 있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기초로 우리가 선정하는데 이 비율을 60%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억이라고 가치가 판단이 되면 6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가치가 평가가 되면 9천만 원까지 융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율 자체가 다 왜곡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게 비율 분석법의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을 이렇게 물어본 경우죠 그거는 우리가 간단하게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죠 주택, 부동산 가치가 2억 원인데 담보대출액이 1억 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대부 비율은 50%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수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것은 연습 삼아서 해설에 대한 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OX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제 풀이는 해드리죠 이게 맞고 이래서 틀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번 해보셔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의 풀이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풀이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을 놓고 한번 이제 쭉 풀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문제로 확인하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담보인정비율, 부채감당률, 청부채상환비율, 채무분행률을 이렇게 해서 영업경비비율까지 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1분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매 마지막에 그렇죠? 이론을 다 푸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7페이지에 가시면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시게 됐을 때 여기서의 할인이라는 얘기는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현금수지는 전부 다 이 세후현금 흐름을 기초로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에서는요 장래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세후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모두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결정하니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때는요 이렇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러면 내가 애초에 여기다가 2천만 원 정도를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거를 대출 초기의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초기 투자 비용 또는 지분 투자액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방법에서는 왜 지분 투자액을 기초로 하냐면요 세후 기준이니까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럴 때 할인율이 있죠 할인율이 만약에 10%라고 주어져 있을 때 1년 차에는 550, 2년 차는 1210만 원 3년 차는 1331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으면 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0.1에 자승이 되겠죠 2년이니까 그러면 1.21이니까 할인하면 천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년이니까 1 플러스 0.1에 3승 그러면 1.331이 나오죠 그럼 얘도 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합한 게 2500이 되겠죠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그래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줄여서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유입의 현가하고 내가 투자할 때 지출한 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 그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인데 그러면 이렇게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방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순연가법이라고 있어요 순연가법에서는요 이 순연가를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데 이 순연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인용이 됐고요 이걸 답으로도 줬어요 순연가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그게 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계산해 볼 때 유입의 현가가 2,500이었어요 근데 유출이 2,000이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50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크죠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일정에 초과인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얘가 2,000일 때 얘도 2,000인 거예요 그러면 2,000에서 2,000 빼면 0이 나오잖아요 0이란 의미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는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성 지수법이 있었을 때요 수익성 지수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데요 지금 여기를 기준하게 되면 얘가 2,500이에요 근데 얘가 2,000이죠 그러면 2,000분의 2,500 하면 1.25 나와요 그죠? 1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게 2,000일 때요 얘가 2,000이면은 그럼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단일 투자한이라는 거는 하나의 투자한일 때 그럴 때 수년가가 0이면요 얘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한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 시험에 써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거예요 수입을 지출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뒤집어지면 틀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경우죠 이게 계산이 힘드시면요 이 표현이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빼서 계산하고 나눠서 계산하고 얘는 같게 해주잖아요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는 유입과 유출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고요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틀리게 해준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이런 거를 못해도 돼요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할인율을 결정을 할 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 있는 수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요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쓰냐면 내부 수익률을 써요 그러면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 쓰고 나머지는 요구 수익률 쓰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재토자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수년가법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재토자를 전제로 해요 여기 재토자율도 똑같아요 요구 수익률 써요 얘도 재토자율로 내부 수익률 써요 그렇죠? 구별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할인율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둘 중에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게 되면요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수년가법이라고 117페이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박스의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나에 보게 되면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인일 할지라도요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는 가치는 틀려져요 왜?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이건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고급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요 예를 들어서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수년가법이 우월한데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한다면 수익성 지수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에서 기억해 주실 것은 거기에 나와 있죠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뭐하고 투자 비교를 한다? 요구수익률하고 투자 비교한다는 거 수년가법은 0 수익성 지수는 1이잖아요 얘만 요구수익률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수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과의 비교 있죠 수년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우월한 거예요 재투자유를 기준으로 하든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든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 수년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만 실전에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은 못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왔던 이 표현들이 있죠? 예, 그것만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답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와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만 주더라도 맞고 틀리고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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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